이트로는 서버 및 스토리지, 인베디드 그래픽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다. 골든클럽 조영옥 선임연구팀은 단기 급등 종목인 이트로는 발굴이 가능했던 것은 차트 뒤에 숨어있는 세력의 수급, 가치 분석, 차트를 접목시키는 골든클럽의 타이밍 포커스 시스템 덕분이라고 밝혔다. 타이밍 포커스 시스템은 국내 증시 급등주 패턴을 분석한 이론으로 짧은 시간 내 최적의 매매 포인트를 잡아낸다. 한편 골든클럽에서는 최근 프로스테믹스, 티슈진, 컬러레이, 네이처셀, CKH의 타수의 추천 종목을 발굴한 데 이어 다음 주 급등이 예상되는 유망 종목을 무려 공개하고 있다. 아래 페이지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금융연구원은 11년간 신뢰가 곧 수익이다. 라는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증권정보서비스 골든클럽 운용을 통해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실시간 제시하고 있다. 내일 급등 유망주 지급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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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incentiv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